안녕하세요. www채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요. 이사짐센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봄입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가정에서 이사를 생각하고 있죠. 이사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사짐센터 이사몰 인터넷에서 많이 찾는데요. 자 한 가지는요.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당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이사몰이라는 것은 광고만 봐서 안 돼요. 이사몰 선택할 때는 그리고 사이트가 얼마 크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이트에서는 좋은 말밖에 몰라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사를 했는데 견적을 보러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착한 인상이고 말씀을 너무 착하게 하시고 너무 순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이 너무 이렇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좀 제가 정리해서 이사를 하겠다니까 뭐라는 거 하면 가만히 놔둬야 돼요. 포장이사니까 포장이사니까 그대로 다 옮겨가니까 사모님이 전의 신경 쓰지 말래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갔어요. 견적도 가격도 자기 말로는 대한민국의 최저가격으로 해요. 일단 최저가격 일단 우리가 또 이사할 때는 또 주부들은 이 가격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도 또 뜸 들여야 되잖아요. 인터넷 이사짐센터가 한두 개입니까 뭐 이사몰 일만 들어도 참 거창하죠. 뭐 뭐 이사몰 뭐 뭐 이사몰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는 이사몰이요. 정말 사람 찾는 이사몰이 있어요. 그래서요 꼭 우리 주부들은 이런 이사몰 선택할 때 이내면 이사몰 정말 제대로 된 이사몰인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겪어본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들으시고 선택할 때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다시 전화 오더라고요. 아우 사모님 지금도 그 뭐죠 결정을 안 했냐 예 뭐뭐뭐뭐면서 요구에 다 잘해준대요. 그래 제가 또 여러가지 요구니 이야기하니까 진짜 어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으면 다 해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 이사팀장이라는 사람이 팀장이 돼요. 팀장인데 그는 팀장은 뭐하는 팀장인지 모르지만 이사팀장이라는 게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아마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했어요. 이사하기 시작했는데 현찰을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현찰 시사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밥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저로 나아가서 뭘 사오라는 거예요. 음식을 사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사하는 사람 우리도 그 뭐죠 이사물을 이렇게 돈 주고 시키잖아요. 그런데 밥까지 우리가 제공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장갑도 사오라. 쉽게 생각 지금 생각해보면요. 장인이 이사일을 하는데 왜 장갑을 장갑 준비 안 하고 오냐고요. 미리 다 이거 예약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뭐 밥을 안 먹고 왔다. 그리고 그냥 저한테 뭐 밥을 안 먹고 와도 뭐 저거 사라 이거 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 이사니까 또 사오고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나중에도 현찰을 달래요. 현찰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날 현찰이 있으면 정차 주려고 했는데요. 그날 그 뭐 이사하고 이러니까 뭐 집 잔금도 뭐 치료이 되고 하여튼 뭐 이럴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현찰이 없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표만 가지고 있어요. 1억짜리 2억짜리 수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70만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돈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으신 것 같아요. 그냥 짜증내고 그냥 달라고 하고 지방을 이사하고 아침에 갔다가 아침에 뭐 오전에 이렇게 짐을 정리해서 지방으로 왔어요. 왔는데 또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현찰을 달라고 하는지 저도 지금 생각하기 좀 끔찍해요. 왜 현찰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지 돈을 자꾸 달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얼마만짜리 달라 일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짐을 지금 지방에 와서 짐을 아파트에 아예 들여놓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같이 밥 먹으러 간 다음에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아요. 점심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는 이사짐센터 처음 봤어요. 그 이유가 뭔가만 보니까 해 떨어지잖아요. 이게 겨울이니까. 겨울이 난 지 12월 달인데 하여튼 저녁에 일찍에 좀 이렇게 해가 떨어지니까 아니 지금 너무 늦었대요. 이튿날 또 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고 또 이리더라고요. 짐을 그냥 대충 집에서 들여놓고 무슨 포장이 있어요. 집에다 그냥 이렇게 무지 놓고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쵸? 그 사람 바쁘다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우리 주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사짐센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쵸? 포장이사잖아요. 포장이사하면 진짜 그 약속대로 짐을 갖다 놓은 그 자리에다가 아니 짐을 어떻게 그쵸? 이쪽으로 옮겨왔으면 본위치를 해줘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룰도 지키지 않고 짐을 그냥 거실에다 이렇게 싸두고 방에다 대충 놔두고 심지어 장론거 위에 뭐 이렇게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조립하는 것도 그것도 조립도 안 해주고 가고 그냥 액자 뭐 시기 뭐 이거 걸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바닥에 놓고 그냥 쌓이 그것도 각 방에다 놓은 게 아니고 그냥 거실 그냥 놓기 편한 데다 놓고 가고요. 놔준 게 보니까 우리 집 근거도 화장실 앞에다 그냥 놓고 갔어요. 그 근거는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 무거운 거 화장실 앞에다 그냥 던지고 가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다가 베란다에다가 짐을 막 쌓여 넣는데 베란다에 옷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브라우스도 나오고 실크 옷도 비싼 옷도 베란다에 옷걸이하고 같이 막 해서 그냥 이 사람들 보니까 아주 얇은 비닐 주머니 같은 데 있잖아요. 비닐 주머니다가 그냥 옷을 대충 막 싸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뭐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비닐 주머니다가 쌓았는데 비닐 주머니 다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쌓이고 나갔는데 이거는 너무 큰 이거는 진짜 2, 3월 이렇게 일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이런 2, 3월 다시 찾으면 안 돼요. 요즘도 서울에서 이 집에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이 2, 3월 선택할 때요. 절대 그 정인의 사이트 광고가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광고에서는 정말로 친절한 그런 2, 3월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실제는 정말 큰 패 같더라고요. 돈을 달라 돈을 나중에 안 주니까 짜증내고 심술 피우는 것처럼 짐을 대충 해놓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 잘 가겠대요. 그리고 짐을 쌓아놓고 뭐라는 거 하면 우리 큰애 큰애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애인데 그 애한테 그 애 찾는 거예요. 그 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전기선 일단 전기선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비닐주머니다가 전기선 우리 집 전기선 많죠. 컴퓨터 오디오 우리 집 전기선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노래방 기계 여러 가지 전기선 다 해놓고 누가 알아요. 전기선 아무 표시도 없이 뜯어놓은 거 한 피도 넣고 얘한테 안 넣으면 정기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이걸 찾아 쓰라는 거예요. 이리 오고 갔습니다. 이것도도 아니에요. 나고 나서 텔레비 코드천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하는 혈식기계 같은 게 있어요. 철봉 철봉에 있는 꺽쇠도 없어졌어요. 꺽쇠가 그 사람들 있을 때 한 게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누가 서울에서 옮길 때 누가 했냐고 서로 안 했다는 거예요. 다섯 명이 서서 서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팀장이라는 사람 뭐라는 거면 한 게 있는 거 달래요. 그대로 보고 사서 보내준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판할 때까지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을요. 여러 벌을 잊어버렸어요. 공연복도 많이 잊어버리고 트레이닝복 제가 옷이 좀 옷방에 있는 옷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 사람들이 짐을 그렇게 넣고 갔기 때문에 짐을 그죠? 이 짐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무슨 확인이에요. 쟤는 이튿날 일 나간다고 갔는데 사실 그날도 제가 원래 보내면 안 됐는데 몰랐어요. 저도 굉장히 착하게 바쁘시니까 그리고 저는 또 뭐라 했는가 하면 아우 저 힘드신데 제가 남의 데도 끓여서 먹여보내다 이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짐만 그냥 집에다 들여놓고 어떤 건 없는 건 물어보니까 왜 전신고 우리 안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뭐라는 가면 아니 서울에서 이사올 때 그거 깼대요. 깨져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거까지 몇 푼 된다고 몇 푼이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깨진 거 버렸다.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그것도 내가 물어보니까 쉽게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그리고 들어오니까 뭐가 또 없어졌어. 물어보니까 유리 같은 큰 유리가 있어요. 유리판이 있어요. 왜 그게 안 보이냐 하니까 직원이 내려가다 아파트 마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들고 올라가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했어요. 무책임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은 또 귀신처럼 돈도 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일단 다 가겠다니까 수표로 다 돈을 줘보려거든요. 현찰을 못 받아가지고 팀장님이 갈 때까지 그렇게 화나면서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사상한테 전화하니까 저한테 기약한 사람이 자기가 사상이 돼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번 사상도 아니더라고요. 전화를 제가 문자번에 전화했어요. 답도 없어요. 답도 없고 깨진 거 깨진 거는 간다면 알았어요. 전기 밥통도 깨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컵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릇 같은 거는 도자기 그릇 많이 깨지고 잔도 많이 깨지고 정말 화납니다. 그리고 부서진 것도 엄청 많아요. 제가 받은 상패 같은 거 예를 들면 뭐죠 트로피 부러지고 트로피 같은 거는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이사 아침에 벌써 이야기했어요. 이 트로피가 좀 있는데 조심스럽게 포장해달라 하니까 팀장님이 하는 말 에이 그럼 그럼 이거 자기가 직접 안고 간대요. 운전석에서 안고 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깨지고 부서지고 뭐 이랬는데 와서 부서졌다고 하니까 뭐라는가 원래 부서진 거 원래 부러진 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너무 어이없네요. 그래서 거의 한 1년간 이렇게 몇 달까지 연락했어요. 아예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화번호 다 바꿔요. 그리고 또 직원을 찾으니까 팀장을 찾으니까 퇴사했대요. 그 놈의 회사는요. 말로는 저한테는 법인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법정에 가 보니까 그것도 개인 회사더라고요. 하나한테는 법인 계약할 때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다 지사가 있대요. 아우 사모님 그거 믿어야 된다. 뭐 어찌고 어찌고 뭐 이래서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이사물 이사물 이래서 체계가 잘 돼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에 이런 이사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큰 뭐죠. 이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큰 분노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화해도 전화 한 통 이래도 사과대도 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는데 그리고 물건이 잊어버렸으면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찾아주든지 어떻게든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원 있잖아요. 소비자원에다가 이렇게 신고는 했어요. 소비자원은 원래 좋은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원도 손발 다 됐어요. 혀를 차더라고요.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다 신고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해 줬어요. 아주 경찰 분들이 참 좋았어요. 서울 경찰들이 지방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화했는데 그분들이 이사물에서는 서로 사장이 아니래요. 사장도 바뀌었대요. 앞에 사장이 퇴사했대요. 팀장도 바뀌고 직원들도 다 바뀌었대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은 빨리 이분한테 손해배상 해주든지 금전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만나서 좋은 이야기 좀 해보고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간 거 좀 주고 잊어버린 거 좀 찾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또 답이 없어요. 이래서 어때요?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거세요. 저는 몰랐어요. 경찰이 알려줬어요. 이런 사장한테는 꼭 소송을 걸어야 된대요. 그냥 소송이 아니고요. 알려드릴게요. 민사 소송을 걸어요. 민사 소송. 손해배상. 예. 괴수한 뭐 한 거 손해배상. 이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거니까 걸었는데요. 이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 2, 3월 전화는 있는데요. 개인 전화는 전화번호 다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알려준 이름도 다 없어졌어요. 퇴사했대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찾는 기간이 거의 한 1년이 걸렸나요? 6개월 걸렸나요? 하여튼 그렇게 오랫동안 걸렸어요. 하여튼 끈질기게 제가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아냈는가 하면요. 제가 통장 입금을 한 그 통장 그 주인이 사장인데 사장이 저한테 처음부터 그 저하고 계약을 한 사람은 사장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참 사장한테 소송을 거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법원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끝내 소송 걸어서 합의를 보게 됐어요. 합의금을요. 많이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법에다가 이렇게 소송을 해서 법 절차를 밟아서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았거든요. 그만큼 많이는 못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손해본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년 동안 저는 이사몰 때문에 너무 고생했거든요.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정에서 또 그것도 절대 그 사상으로 못 봤어요. 지금도 못 봤어요. 대리인을 보냈더라고요. 대리인이 와서는 진짜 진짜 화나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말밖에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 이 여자분이 다 거짓말하겠는가 이 사진을 좀 보라고 어떻게 지몰을 이렇게 남녀 거실에다가 쌓여놓고 갔냐고 이게 포장 이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대리인이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장인님하고 부장이 돼요. 아 절대는 포장 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주부님들이 2, 3월에 속지 말고 만약 손해를 봤으면요. 당당하게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받고 이런 2, 3월 없었을 때까지 그렇죠. 주부님들은 정말로 즉시즉시 신고를 해서 본인 권리 그렇죠. 본인 잊어버린 그 재산 찾아 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